제인아 우리 제인이 이가 난 날이야 오늘은 4월 23일이고 2024년 제인이 이가 났어요 하얗게 아빠가 발견했거든 그전에는 흔적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얗게 났어 이 한번 보여줄래? 다시 해보자 제인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혀가 같이 나와서 침을 먼저 닦아야겠네 이게 좀 혀를 들까? 아 이봐 아 귀여워 아 이봐 이봐요 초점 안 봤다 아 그래? 아이고 두 개 났어 두 개 뭐야? 찍고 있나?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가 났어 우리 애기가 났어 아 엄마 장난치는 것 같지? 아이고 우리 애기 옥수수가 두 개가 뿅 하고 났지요? 뿅 이 두 개가 뿅뿅 아이고 귀여워 이봐 오빠 이쪽에서 찍어봐 여기 이쪽으로 미치 말기에 가리니까 가끔씩 이 보여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어 맞아요 어 어 어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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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애기 옥수수 보자 옥수수 보자 옥수수 옥수수 보자 디나 해봐 오 잘 보인다 우리 귀염둥이 이도 나고 이 음식 딱 먹으니까 이가 나네 바로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게 정석대로 잘 자라고 있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맞지? 맞아 맞아 맞아? 맞아 아니야 맞아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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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래요 오늘 진짜 돌고래 소리 많이 내네 오늘 돌고래야 핑크 돌고래 아 오늘 블루 돌고래야 파란 돌고래야 응 맞아 아이고 예뻐라 홈플러스 가서 엄마 그렇게 힘들게 하고 홈플러스에서 돌고래였지 우리 애기 찡찡이 돌고래 응 찡찡이 돌고래 찡찡이 돌고래 찡찡이 돌고래 응 나중에 우리 애기 이제 과일도 먹고 해야지 맞지 고기도 먹어야지 과일보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술 드세요 오 뭐야 똥삼 똥삼 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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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짜증났다. 이제 수영하러 가자 좀만 있다가. 어풍! 오늘도 수영하러 가자. 그래 그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수영하고 만나서 보면 되겠다. 그래.